오래된 모든 것은 다시 새것이 됩니다. 오래전 바자르는 무역의 중심이었죠. 사람들은 그들만의 시장에서 직접 교류하였습니다. 상품이나 비용에 대해 말해주는 중간상인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거래를 검열하여 그들의 몫을 챙기기도 하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때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무료 오픈마켓인 오픈바자르에는 검열과 수수료가 없고 중간상인이 없는 대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곳으로 비트코인을 기부하거나 기터브를 통해 바자르 구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글로벌한 무역,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